선자세를 취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우고 이마에 가져갑니다. 목 앞부분의 근육의 신정감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위쪽으로 당겨 코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똑바로 서서 왼팔을 들어 머리 왼쪽에 붙이고 왼쪽 팔꿈치를 굽혀 왼손이 뒷목이나 등의 윗부분에 닿게 하여 오른손을 들어 왼쪽 팔꿈치를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왼쪽 팔꿈치를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머리쪽으로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똑바로 서서 양팔을 등 뒤로 뻗어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 가슴과 어깨 근육의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팔을 올려줍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받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펴 상체를 세워 머리와 가슴을 뒤로 젖혀줍니다.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에 집중해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하고 배 가슴 이마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대고 편안히 휴식합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옆에 하고 한쪽 다리를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뒤로 돌립니다. 마신 호흡에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선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뻗어내시고 몸을 앞으로 굽혀 바닥에 대주고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굽히며 단번에 두 발을 1m 정도 뒤로 내딛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서서히 두 발을 두 손 쪽으로 옮겨서 똑바로 서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선 자세에서 양발을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양팔은 수평을 만들어 가슴 앞으로 올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90도 각도로 숙이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굽혀 수평을 만들어줍니다. 허리와 복부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우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팔은 몸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게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둡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눈을 감은 채 먼저 다리에 힘을 빼고 가슴과 팔에 힘을 뺀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과 머리를 이완시킵니다.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 후 양손을 깍지 끼고 정수리 아래 뒤통수에 댑니다. 목 뒷덜미의 근육에 신정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양손을 아래쪽으로 눌러 턱이 가슴에 닿게 합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5초 남았습니다. 5 5 4 3 2 1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워 이마에 가져갑니다. 목 앞부분에 근육의 신정감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위쪽으로 당겨 코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5 4 3 2 1 똑바로 서서 왼팔을 들어 머리에 왼쪽에 붙여줍니다. 왼쪽 팔꿈치를 굽혀 왼손이 뒷목이나 등을 윗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왼쪽 팔꿈치를 잡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왼쪽 팔꿈치를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머리 쪽으로 당겨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똑바로 서서 양팔을 등 뒤로 뻗어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줍니다. 가슴과 어깨 근육의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팔을 올려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3 3 3 4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펴 상체를 세워줍니다. 머리와 가슴을 뒤로 젖혀 의식은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에 집중합니다. 고개를 앞부로 하고 배 가슴 이마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5초 남았습니다. 5 5 4 3 2 1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옆에 대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밖으로 내보내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10 contexto 5초 남았습니다. 5 4 2 1 5초 남았습니다. 5 5, 4, 3, 2, 1 숨을 내쉬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을 발 앞에 어깨너비 정도 벌려댑니다. 이때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과 다리를 고르게 쭉 펴고 등은 완전히 심장되게 합니다. 숨 들이 마시면서 서서히 두 발을 두 손 쪽으로 옮겨서 똑바로 서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90도 각도로 숙여줍니다. 다시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가 땅과 수평이 되도록 무릎을 굽혀줍니다. 허리와 복부에 힘을 주면서 상체는 세우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숨을 들이 마시면서 무릎을 펴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한 후 양손을 깍지 끼고 정수리 아래 뒤통수에 댑니다. 목 뒷덜미의 근육에 신정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양손을 아래쪽으로 눌러 턱이 가슴에 닿게 합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허리를 펴고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해 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워 이마에 가져갑니다. 목 앞부분의 근육에 신정감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위쪽으로 당겨 코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똑바로 서서 왼팔을 들어 머리에 왼쪽에 붙여줍니다. 왼쪽 팔꿈치를 굽혀 왼손이 뒷목이나 등을 윗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왼쪽 팔꿈치를 잡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왼쪽 팔꿈치를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머리 쪽으로 당겨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똑바로 서서 양팔을 등 뒤로 뻗어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줍니다. 5, 4, 3, 2, 1 가슴과 어깨 근육의 신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팔을 올려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펴 상체를 세워줍니다. 머리와 가슴을 뒤로 젖혀 의식은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에 집중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하고 배 가슴 이마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옆에 대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밖으로 내보내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숨을 내쉬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을 발 앞에 어깨 너비 정도 벌려댑니다. 이때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과 다리를 고르게 쭉 펴고 등은 완전히 신장되게 합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서서히 두 발을 두 손 쪽으로 옮겨서 똑바로 서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90도 각도로 숙여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가 땅과 수평이 되도록 무릎을 굽혀줍니다. 허리와 복부에 힘을 주면서 상체는 세우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펴고 호흡을 정리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팔은 몸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게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줍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눈을 감은 채 먼저 다리에 힘을 빼고 가슴과 팔에 힘을 뺀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과 머리를 이완시킵니다. 5, 4, 3, 2, 1 5, 4, 3, 2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